31강. où sont les toilettes? 화장실이 어디죠? bonjour.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의 홍영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장소와 위치에 관련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함께 들어보시죠. J'ai envie d'aller aux toilettes. moi aussi.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c'est-à-dire là-bas, à côté de l'ascenseur? oui, c'est ça. 첫 번째, avoir envie d'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voir envie d'는 무엇무엇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먹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것처럼 원초적인 욕구를 드러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도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vouloir 농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j'ai envie d'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점원이 c'est au fond du magasin이라고 답하는 부분에서 au fond d'는 무슨 뜻일까요? au fond d'는 안쪽에, 끝에, 깊은 곳에라는 뜻으로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au fond de mon coeur,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라는 뜻이 되고요. au fond du gloire, 라고 하면 복도 끝에,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 c'est à dire,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c'est à dire, 는 그러니까, 즉, 곧, 혹은 다시 말해서, 라는 뜻으로 주로 자세히 표현하거나 설명을 덧붙일 때 씁니다. 세 어휘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 부호를 꼭 붙여야 합니다. 네 번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à côté de, 에 관한 설명입니다. à côté de, 는 어디어디, 옆에, 라는 뜻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à côté de toi, 라고 하면 너의 옆에, 라는 뜻이 되고요. à côté de la table, 라고 하면 테이블 옆에, 라는 뜻이 되죠. 다섯 번째, 본문 마지막에 c'est à, 라고 점원이 답하죠. c'est à, 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맞짱구 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문어체로는 c'est la, 이지만, 회화에서는 보통 c'est à, 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한 더 자세한 문법과 표현은 책 레전드 프랑스어 첫 걸음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Au revoir!